중국에서 2주 격리 기간 동안 잘 봤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잘 갔네요. 이제 훈련 시작해서 자주 모소지만 앞으로도 좋은 건 소모자 국가대표 진짜 농담하다 여러분들. 나 장난인 줄 알았거든? 진짜 진짜다. 여러분 진짜야. 아이고 국가... 아이고 여러분 진짜네. 상대 아직 박수범이네. 이거 정말 수범이야? 아니겠지? 진짜 수범이 아니지? 이번엔 토션입니다. 토션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요. 빡치네. 네? 에레오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어우. 제 겟아웃 플러그. 상당히 민감한 친구네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사람을 민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당황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아이고. 에레오님께서 들어왔잖아요. 웨잉! 게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MC 같은 건 해본 적 없습니다.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도 계시면 인스타로 D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토션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토션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상대들이 여러분들 너무 빡세가지고 예? 어... 감히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어... 예능식으로 좀 이렇게 좀... 어? 좀 쌈바한 거 보도해야 되는데 어... 쉽진 않네 여러분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박세예요. 이 친구들. 거기다 매우 날카롭습니다. 지금 신경들이 매우 날카로워가지고 예... 바로 그냥... 어쩌라고 나오죠? 예... 굶주린 야생견들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물리면 그냥 바로 즉사예요. 자템. 물리지 않게 조심해줘야겠죠? 예... 물리지 않게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흔히들 요런데 토게트를 짓거나 요런데 요런데 3분의 2약률로 그죠? 게이트 짓곤 하거든요.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된다. 아... 라는 거예요. 쇼크 심해지는 거네. 정말 충격과 공포인 친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살기 너무 난폭해졌어요. 이 친구들 정말. 세상살기의 힘든 서름을 게임에서 마구잡이로 무법자처럼 파탄자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아이고 풍신꽃나무님께서 골든굽박이가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풍신꽃나무님 골든굽박이가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게 어... 성렬에 감사합니다. 일단 정차는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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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조정 하게 말입니다. 느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사업 지고 이렇게 아..쒸.. 상당히 예민한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함이 필요한 한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면 끝이에요 그냥 이런 친구들은 물리면 끝이야 갑자기 3질러씩 그냥 걸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이 상황이 갑자기 프로브 한마리랑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의상의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상대가 아직까지 안오는 걸 봐서는 세라투게틀 아니네요 이 친구 왠지 느낌이 11시 같은데요 느낌이 이런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또 뜬금퍼로 다크템으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아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개베제 때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허허 프로브의 정찰 움직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 프로브는 일단 마중 갑니다 오세요 마중 갈게요 저 사람을 갈게요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버틱스 당신은 못받고 저는 받습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어 어 살라일러 퐁다일러군요 상대보다 심리한 심리적으로는 살짝 유리한 이 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구요 홈미컬러 그 점을 10분 활용해줘야겠죠 그 점을 10분 활용해줘야겠죠 홈미컬러 홈미컬러 상대가 공격으로 의사는 없을 겁니다 공격으로 오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일 땐 맞죠? 응 그라다 응 그라다 바로 리크버 눌러주는 수비버 옥초버가 저를 향해 두벅 두벅 걸어오고 있을 겁니다 드라곤과 함께 말이죠 그죠? 옥초버를 잡아줄 준비를 살포시 살포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초버로 갈게요 올텐데요 앞마당 쪽으로 올 수도 있구요 아아아아아아악 어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 im 신났다 신났다 병 uing 이 친구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거의 도사견입니다. 막말로 사실상 도사견이에요 이 친구는 시선을 이용하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시선이 될 것 같네요 그 친구가 다치지 못하는게 이 친구는 시선을 이용해서 그 친구는 시선을 이용하여 아.. 이 친구 정말 사람 죽이려고 하네 ㄷㄷ 다음은 전설이 표정 중입니다. 흐흐흐흐 카카오톡 대단하기 체험수님 후원 10만원 감사합니다. 바쁜 핑계로 잠시 들려 시청료 내고 갑니다. 요거는 이동의 방향이 있습니다. 랩때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랩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랩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랩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랩때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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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국가대표 진짜 여러분들 진짜다 여러분들 국가대표 진짜 농담하다 여러분들 나 장난인 줄 알았거든 진짜 진짜다 여러분 진짜야 아이고 국가대표 진짜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